이 무렵 노궁 항우는 하북지방을 병정한 후 각 처에서 모여드는 제후들의 군사들을 규합하며 함곡관을 향해 진군을 계속하고 있었다. 항우는 이때까지도 유방이 함양에 입성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함곡관을 눈앞에 둔 신성에 이르러 군대를 주둔시켰다. 저녁 식사를 마친 항우는 늘 그랬듯이 혼자서 어둠 속으로 각 군의 지인을 순시했다. 개포, 종림의 부대를 차례로 지나서 장한, 사마흔의 부대 앞에 왔을 때였다. 막사 안에서 병졸들이 지껄이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우리가 잘못했어. 항우한테 항복하지 말고 유방한테 항복했더라면 좋았을걸. 그러게나 말이야. 항우는 너무 강폭해서 견딜 수가 없어. 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방은 벌써 함양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이런 말을 들은 항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는 이를 갈면서 급히 본진으로 돌아와 영포를 불렀다. 장한과 함께 항복해온 군사들이 배반을 모의하고 있으니 장한, 사마흔, 동해 세 사람만 남기고 모조리 죽여 후한이 없도록 하게. 범증이 곁에서 말렸지만 불같이 노한 항우를 말릴 수 없었다. 영포는 은밀히 본군에서 30만의 군사를 소집시킨 후 한편으로 땅을 파괴하는 동시에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항복한 군사 20만 명이 잠들어 있는 막사로 돌진에 들어갔다. 거칠기 짝이 없는 영포의 군사는 장한, 사마흔, 동해 세 사람만 남겨두고 진나라에서 항복해온 군사 20만 명을 모조리 죽여 땅에 묻어버렸다. 장한, 사마흔, 동해 세 사람은 그저 제 목숨 붙어있는 것만을 천만다행으로 여겼다. 이튿날 항우는 다시 대군을 거느리고 함곡관을 향해 쇄도에 들어갔다. 아무래도 유방이 먼저 함양에 입성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만 같아 조급해지는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닥치는 대로 적군을 죽여야 했고 성문을 닫은 채 항과하는 마을은 불을 질러 폐허를 만들었으며 끝내는 불평이 가득한 항졸 20만 명까지 도룩하느라 지체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다. 마침내 항우의 50만 대군이 함곡관에 이르렀다. 그러나 성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성 위에는 진나라 깃발이 아닌 유방의 붉은 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유방의 명에 따라 설구와 진패의 군사가 항우의 대군을 막기 위해 급파되었던 것이었다. 이것을 본 항우는 크게 노했다. 유방이 성문을 닫고 나의 길을 막다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범증이 짐짓 탄식하며 항우에게 말했다. 유방이 사람을 보내어 함곡관을 막고 있는 것은 희왕의 약속대로 자신이 관중의 왕이 되려는 속셈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곤께서 3년 동안이나 고군분투한 것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맙니다. 이보다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흐흑 유방의 군사는 겨우 10만 게다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먼저 함양에 입성했다고는 하나 어찌 저희 50만 대군을 막겠습니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이곳을 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방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십시오. 편지를 보고 유방 스스로 성문을 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범증의 권고에 따라 항우는 즉시 영포에게 10만의 군사를 주어 함곡관을 칠 준비를 하는 한편 편지를 화살에 끼워 함곡관 성중으로 쏘아 보냈다. 이 편지는 곧 유방에게 전달되었다. 노공 항우가 아우 패공에게 그를 보내요. 일찍이 공관하는 희왕의 약속을 받았으며 또한 형제의 의의를 맺은 후 각각 동서로 진군하였어. 공이 먼저 함양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내가 만약 희왕을 세우고 장안의 항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공이 어찌 함양에 들어갈 수 있었겠소. 이는 남의 공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함이니 대장부가 취할 바가 아닐 것이오. 이제 함곡관을 막고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만 과연 이 함곡관이 끝내 함락되지 않으리라 자신하는 것이오. 나의 오십만 대군이 함곡관을 깨뜨린 후엔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볼 것이오. 속히 관문을 열어 대의를 지키고 형제의 일을 읽지 않도록 하시오. 편지를 다 읽고 난 유방은 근심어린 얼굴로 장량에게 물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항우를 무력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관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한 후 차차 개교를 정하도록 하지요. 장량의 말에 따라 유방은 곧 관영을 보내 관문을 열고 항우의 군사를 맞이하도록 했다. 항우는 대군을 거느리고 함곡관을 통과하여 함양으로 들어가다가 범증의 의견에 따라 신풍땅 홍문의 진을 치고 그곳에 주둔했다. 그날 밤 범증이 범증이 조용히 항우의 막사로 찾아왔다. 유방은 본래 호색하고 재물을 탐하던 사람인데 함양에 와서는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인심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공연이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다고 하니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속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범증의 말을 들은 항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유방을 쳐 죽여야지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유방의 군사가 비록 우리보다 적기는 하지만 그의 수화에는 장량을 비롯한 여기기 소화 같은 뛰어난 모사와 번쾌 관영 등 용맹한 장수가 많습니다. 오늘 밤 삼경의 정병을 가려 뽑아 두 길로 나누어 패상을 엄습하면 가히 유방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우는 범증의 진언에 따라 부하 장수들에게 패상을 야습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영포를 비롯한 모든 장수들이 야습을 위한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항우의 숙붓벌대는 항백만은 마음이 심란하기만 했다. 사실 항백은 유방의 책사인 장량과 예부터 절친한 사이였다. 아, 오늘 밤 야습을 감행한다면 패공의 진중에 있는 장량도 필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내 어찌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항백은 그 길로 말을 달려 패상의 진중으로 장량을 찾아갔다. 이때 장량은 중군장에서 유방과 군사일을 의논하고 자기 막서로 돌아가고 있었다.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던 그는 동남방에서 때아닌 살기가 일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발을 멈추고 찬찬히 살펴보니 살기의 중간에 난데없이 한 조각의 상서로운 경운이 피어올라 살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닌가. 안심한 장량이 자기 막사에 도착하니 원문을 지키던 군조리 항백이 와있음을 알렸다. 그렇구나. 항백이 바로 경운이로구나. 장량이 막사 안으로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던 항백이 장량이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오늘 밤 삼경의 노공이 야습을 감행할 것이요. 그러니 나와 함께 잠시 몸을 피합시다. 참으로 고맙소이다. 그런데 내가 패공에게 온 뒤로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떠나야 도리일 것 같소.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시오. 장량은 밖으로 나갔다가 얼마 후 돌아와 말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패공을 잠시 만나보고 가시지요. 아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장자방 때문이지 패공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었어.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말이요. 장량은 싫다는 항백이 손을 붙들고 억지로 끌다시피 하면서 유방에 막사로 갔다. 미리 연락을 받은 유방은 의관을 단정히 안 채 문앞까지 나와 항백을 맞아 들였다. 아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뵙고 싶었습니다. 유방이 항백을 상좌에 앉히자 항백은 사양하다 마지 못해 자리에 앉고는 오늘 밤의 일을 대강 이야기했다. 저와 자방은 절친한 사이인지라 자방이 죽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술과 안주가 들어왔다. 유방은 항백에게 은근히 술을 권하며 말했다. 한잔 드시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먼저 함양에 들어오고서 진나라의 궁실과 부고를 봉인하고 건드리지 않은 것은 노공을 기다리기 위함이었고 또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흉흉한 민심을 일단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공께서 나를 의심하고 있으니 여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장군께서 돌아가시거든 부디 노공께 잘 말씀하시오. 오해를 풀도록 해 주십시오. 듣고 보니 괴공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노공에게는 제가 잘 말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장군께 아들이 있는데 아직 혼처를 정하지 못하셨다구요. 제게도 여식이 하나 있는데 이 자리에서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오늘 밤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유방의 말을 들은 항백은 크게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패공과 노공이 서로 지혜와 용맹을 겨루고 있는 이때에 양가가 혼사를 언약한다면 사람들의 구설에 오를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장량이 나서서 말했다. 구설에 오르다니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노공과 패공은 이미 형제가 된 사이건을 누가 감히 의심하겠어? 그리고는 유방의 옷깃과 항백의 옷깃을 잡아당겨 한데 묶은 다음 칼로 잘라냈다. 자 이것을 한 조각씩 보관하십시오. 이로써 오늘 밤 양간은 연분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장량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항백은 뜻밖의 일에 그저 놀라기만 하다가 마침내 체념하고 잘린 옷깃을 받아 간직했다. 이윽고 항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밤 제가 본진으로 돌아가 패공께서 무죄하다는 말을 하면 무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내일은 패공께서 홍문에 오셔서 노공을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항백은 두 사람에게 작별을 구하고 막사를 나왔다. 이어 장량이 부탁을 받은 하우영이 홍문의 진영 앞까지 항백을 호위했다. 한편 야습 준비를 마친 항우의 진영에서는 뒤늦게 항백이 패상의 진영적으로 달려가더라는 말을 듣고는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미 야습은 물 건너가고 만 것이었다. 항백이 돌아오자 항우가 녹이 띈 얼굴로 물었다. 쑥북께서는 지금 어디를 가셨다 오시는 길입니까? 패공의 진중에 장량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오늘 밤 죽게 될 것이 안타까워 몰래 피신시키러 갔다가 우연히 패공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네. 항백이 천연덕스럽게 대꾸하자 항우가 재차 물었다. 그래 유방이 뭐라고 합디까? 패공이 장수를 보내어 함국간을 지키게 한 것은 노공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진나라의 잔당들이 쳐들어올까 염려되었기 때문이고 궁중의 부고를 봉인한 것은 노공의 처분을 기다리기 위함이었다고 하더군. 하 하긴 그것도 그렇군요. 항우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중얼거리듯 말하자 범증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펄쩍 뛰었다. 유방이 먼저 함양에 들어가 공공연이 왕이 될 것이라고 공표하는 등 장차 천하를 빼앗으려는 뜻이 분명하기에 지금 그를 쳐 후환을 없애려는 것 아닙니까? 항장군이 지금 패상에 갔다가 장량에게 속아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 노공께서는 항장군의 말을 고지 듣지 마십시오. 범증이 이같은 말에 항백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선생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사리가 그러하고 사실이 분명한 터에 속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밤중에 야습을 하는 것도 대장부로서 떳떳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범증이 미쳐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항우가 말했다. 아 숙부의 말씀이 옳소 오늘 밤에 일은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이요. 그리고는 모여있는 장수들에게 각자 막사로 돌아가라 이르고는 자기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장수들이 다 물러가고 혼자 남은 범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중군장 안으로 항우를 찾아갔다. 유방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훗날 크나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합니다. 하긴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숙부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사를 도모하는 데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아니고선 언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유방을 처치하는 데는 세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노군께서는 내일 연회를 베풀고 유방을 홍문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유방이 도착하거든 즉시 그의 죄를 물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십시오. 이것이 상책입니다. 다음으로는 연회석 뒤에 200명가량의 도수부를 매복시켜 두었다가 제가 때를 보아 옥패를 쳐들거든 그것을 신호로 노군께서 도수부를 불러 유방을 죽이도록 하는 것이 중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이 술을 좋아하니 그를 되취하게 만들어서 취종의 신뢰를 범하거든 여러가지 죄를 함께 물어 목을 베는 것이니 이것이 하책입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항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하하하 선생의 세가지 계책이 모두 훌륭합니다. 속히 유방을 부르도록 합시다. 범증은 항우와 상의하여 유방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항우의 편지를 받은 유방은 장량과 소하 여기기 등을 불러넣고 물었다. 항우가 오늘 홍문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나더러 참석하라는 편지를 보냈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연회는 범증이 꾀를 내어 나를 해치려는 음모가 분명한데 이를 어찌 하면 좋겠어. 그러자 소하가 먼저 말했다. 항우의 군사는 크고 강합니다. 싸우기 어려우니 답장을 잘 쓰시어 말 잘하는 사람에게 갖다주게 하되 백원께서는 야망이 없으니 조그만 땅이 남아 떼어주면 여생이나 편히 보내겠다고 하십시오. 지방으로 내려가 몇 해 동안 힘을 기르신 뒤에 때를 기다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 그 말이 옳습니다. 답장을 써주시면 제가 가지고 가서 항우를 설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기 역시 소하의 의견에 찬동하자 장량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만일 폐공께서 연회에 참석하지 않으신다면 성미급한 항우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지만 폐공을 모시고 홍문년에 참석하여 범증으로 하여금 그 궤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항우로 하여금 그 용맹을 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유방은 마치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는 것만 같아 불안하기 그지 없었으나 장량의 말에 따라 홍문년에 참석하겠다는 답장을 써서 항우에게 보냈다. 홍문은 유방이 진을 치고 있는 배상에서 50리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었다. 이튿날 유방은 장량과 번쾌를 비롯한 5명의 장수들과 100여기에 불과한 호위군사들을 이끌고 홍문으로 향했다. 유방일행이 홍문의 진영에 이르자 진평이 기다리고 있다가 안으로 맞아들였다.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무수한 창검이 번쩍이고 있었고 요란한 징소리와 북소리가 귀를 찢는 것 같았다. 유방은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장량을 돌아보았다. 선생 아무래도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소. 이건 경축연애가 아니라 마치 전쟁판이나 다름없지 않소. 장량은 유방이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조금 더 두려워 마십시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나아가면 이롭고 물러나면 해롭습니다. 만일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신다면 저들의 계략에 말려들게 됩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제가 어젯밤 말씀드린 대로만 하십시오. 이윽고 연회장이 도착한 유방은 항우가 앉아있는 상석으로 올라가지 않고 뜰 아래에서 공손히 예를 올린 후 조용히 항우의 처분을 기다렸다. 그 모습을 본 항우가 눈을 부릅뜨고 문죄하기 시작했다. 그대는 나에게 세 가지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아는가? 항우의 호통이 떨어지자 유방은 겁먹은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저는 예전에 패연에서 정작 노릇이나 하던 보잘것없는 건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여러 사람들이 내세우는 바람에 무리를 이끌고 진나라를 치게 되었으나 본래 노공의 부하로 예속되어 있었으므로 나아가는 것이나 물러서는 것이나 모두 다 노공의 명령을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없으므로 저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죄를 일러줄 터이니 잘 들어보게. 그대가 관중에 들어와서 진왕 자영의 항복을 받은 뒤에 왕명도 없이 죄를 사면해 주었으니 그 죄가 하나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진나라의 법을 고쳐서 제멋대로 약법 삼장을 공포하였으니 그 죄가 둘이며 함곡간을 막아 나와 제후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셋이다. 이래도 죄가 없다고 할 것인가 진왕 자영은 제가 멋대로 사면한 것이 아니라 노공의 처분을 기다리기 위해 말공의 감금에 두었던 것이고 약법 약법 삼장을 공포한 것은 노공의 덕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며 함곡간을 수비케 한 것은 진나라 잔당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노공과 저는 이미 결의 형제를 맺은 바 있으므로 저의 결백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우는 유방의 말을 다 듣고 나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가더니 유방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내가 생각이 짧아 공연이 그대를 의심했어. 지금 그대의 말을 들으니 구름이 거치듯 내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 같소. 자 이러지 말고 올라 갑시다. 유방은 항우의 손에 이끌려 상석에 나아가 항우와 마주 앉았다. 범중의 첫 번째 계략은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악사들이 풍악을 울리기 시작하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등등하던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지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지는 가운데 분주하게 술잔들이 오고 갔다. 이때 모두가 웃고 즐기는 가운데 단 한 사람 안절부절 못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범중이었다. 범중은 속이 탔다. 그동안 신호로 정한 옥패를 세 번이나 쳐들어 보였건만 항우는 못 본 척 외면하는 것이었다. 항우는 마주 앉아있는 유방을 보니 도무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잃지 않았다. 이렇게 온순하고 유약한 인물이 자신의 상대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항우의 마음을 알아차린 범중은 세 번째 계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진평에게 눈짓을 했다. 연회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진평에게 말해 유방에게 계속 술을 권하여 실수를 하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진평은 범중의 눈짓을 보고 큰 잔과 술병을 들고서 유방 앞자리에 가앉았다. 가까이서 유방을 자세히 보니 온화하고 인자한 태도가 가위 제왕의 기상이 엄연했다. 진평은 마음을 고쳐먹었다. 범중 선생의 말만 믿고 이런 인물을 죽인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결국 진평은 유방의 잔의 술을 따르는 채 하며 조금씩만 붓고 항우의 술잔은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유방은 진평의 마음을 눈치채고 더욱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범중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지만 도저히 자신의 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조바심했다. 오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미 세 가지 계책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범중은 답답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때 멀찍이 떨어져 있는 뜰 아래 한 장수가 허리에 찬 칼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는 항우의 일가 동생대는 항장이었다. 범중은 즉시 항장을 불러 오늘 연회의 목적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좌중에 들어가서 건물을 주겠다고 하고 때를 보아 단칼에 유방의 목을 베어버리게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항장은 칼을 고쳐잡고 연회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군중에서의 풍악은 우리 같은 무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선배님들의 흥취를 돕기 위해 건물을 쳐보겠습니다. 모쪼록 웃음으로 보아주십시오. 항장은 이같이 말하고는 칼을 뽑아 건물을 주기 시작했다. 항장의 건물을 바라보던 장량은 유방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곧 마주앉은 항백을 바라보고 눈짓을 했다. 항백은 장량의 뜻을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예로부터 건물은 상대가 있어야 흥취를 더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상대가 되어 쌍물을 추겠으니 흥겹게 보아주십시오. 항백이 칼을 뽑아 들고 항장과 함께 건물을 추기 시작하자 항우는 일가 동생과 숙부가 함께 쌍물을 주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며 흥겨워했다. 항장은 건물을 추며 몇 번이나 유방을 노렸으나 그때마다 항백이 유방의 앞을 가로막아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초로의 항백은 젊은 항장의 기운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장량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번캐를 불러 유방의 위급함을 알렸다. 내가 먼저 들어갈 터이니 곧 뒤따라 들어오시오. 장량이 돌아올 때까지 항장과 항백의 건물은 계속되고 있었다. 잠시 후 번캐가 허리에 칼을 차고 방패를 옆에 낀 채 문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전공이 지키고 있다가 번캐를 저지하려 했으나 번캐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문안으로 들어섰다. 전공의 부와 둘이 번캐를 가로막아 보았지만 번캐의 엄청난 힘 앞에 저만치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곧장 장막을 제치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선 번캐는 정면에 앉아있는 항우를 노려보았다. 머리카락은 있는대로 건두서고 부릅뜬 눈은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무서운 형상이었다. 그 모습을 본 항우는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한 손으로 칼을 잡고 물었다. 웬 놈이냐 항우의 호통에 다급해진 장량이 대신 대답했다. 항우의 경계심을 살 필요는 없는 일이었다. 아 폐공의 망료 장수 번캐입니다. 갑작스런 번캐의 등장에 항장과 항백의 건문은 멈추었다. 모두의 시선이 번캐에게 향해 있는 사이 항우가 노기를 띄고 물었다. 번캐라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여기까지 함부로 들어왔느냐 제가 듣기에 오늘은 노공께서 진나라를 멸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연회를 베풀고 상하 구분 없이 모든 장졸들에게 술을 하사하셨다는데 오직 이 번캐만은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술 한 방울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해서 이렇게 노공을 뱉는 것입니다. 항우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하하하하 저런 잔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여봐라 번캐에게 술 한 통을 갖다 주거라. 항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졸이 번캐에게 술통을 안겨주었다. 번캐는 선자리에서 그대로 벌컥벌컥 들이켜 순식간에 술 한 통을 비워버렸다. 하하 대단한 장수로구나 더 먹겠느냐 항우가 묻자 번캐는 주먹으로 입 가장자리를 쓱 한번 훔치고 말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 것도 사양하지 않겠는데 어찌 주는 술을 사양하겠습니까? 하하하 죽는 것도 사양하지 않겠다니 누구를 위해 죽는단 말이냐 그야 저의 주인이신 폐공을 위해 섭니다. 하늘이 내린 장사 끼리는 통하는 법인지 항우는 번캐의 기계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장하다. 태공은 참으로 훌륭한 장수를 두었구나. 저 번캐에게 안주를 내리고 술을 더 갖다 주도록 가라. 하하하 하하하 항우는 번캐를 칭찬하며 연고프 큰 잔으로 술을 마셨다. 이윽고 항우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 탁자 위에 쓰러져버렸다. 그러자 좌위의 사람들이 얼른 항우를 부축해 별실에 있는 침상에 눕혔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장량이 유방 곁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다. 이 틈을 타 어서 패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어쩌시려고 저는 여기 남아서 뒤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서 서두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불안하기만 했던 유방은 좌우를 돌볼 경황이 없었다. 이곳으로 올 때의 일행이 모두 움직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겨우 번쾌만을 데리고 서둘러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영문 앞에 이르자 장량의 지시를 받은 호위군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유방을 호위하며 서둘러 패상으로 말을 몰았다. 중국문 밖에까지 따라 나와 유방이 무사히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연회장으로 돌아가던 장량이 귀에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위태하도다. 어이할 거나 굶주린 곰이 산에서 내려와 개미 한 마리를 삼키었으나 재채기 한 번에 도로 나오네. 어이할 거나 어이할 거나 깜짝 놀란 장량이 주위를 살펴보니 뒤뜰 조그만 막사 앞에 청소하게 생긴 장수 하나가 홀로 의자 위에 앉아 시를 읊는 듯 노래를 부르는 듯 흥얼거리고 있었다. 장량이 그에게 다가가자 노래를 부르던 장수는 창을 들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사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장량은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절로 탐복했다. 저같이 비범한 인물이 항우의 수화에 있었다니 놀랍구나. 말씨는 분명 우리 한나라의 말씨였는데 한동안 그 자리에 못박힌 듯 서있던 장량은 항우가 잠들어 있는 별실로 향했다. 노래를 부르던 장수는 바로 한신 이었으니 훗날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데 크게 공헌할 인물이라는 것을 이때까지 장량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항우는 한동안 잠을 자고 나서야 술이 조금 깨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어... 유방은 어디 있느냐? 항우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장량이 얼른 그 앞으로 가 말했다. 패공은 술에 취해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었는지라 조금 전에 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면서 제게 당부하길 노공께서 잠이 깨시거든 오늘의 은혜를 살해해드리라 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내게 인사도 없이 제멋대로 돌아가다니! 항우가 버럭 화를 내자 곁에서 범중이 부추였다. 그렇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패공은 겉으로는 유약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음흉하기 짝이 없는 인물입니다. 노공의 허락도 없이 홍문을 나간 것은 노공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기 있는 이 장량의 께에서 나온 것이니 부디 속지 마십시오. 범중의 말은 항우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여봐라! 장량을 끌어내! 목을 베어버려라! 항우의 혼영이 떨어지자 도수부들이 들어와 장량의 양쪽 팔을 움켜지었다. 그러나 장량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잠시 고정하시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폐공은 본시 제 주인이 아닌데 제가 무엇 때문에 폐공을 위해 노공을 속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노공께서 오늘 폐공을 죽이시지 않으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었습니다. 만일 폐공을 죽였더라면 천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노공이 폐공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죽였다고 할 게 아닙니까? 항우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묵묵히 장량의 말을 듣고 있었다. 또머지 막힐 줄 모르고 터져나오는 장량의 변설을 듣는 게 이제 곤욕스럽기까지 했다. 그런 항우에게 장량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졌다. 저를 폐상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노공께 옥새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노공께서 옥새를 받아 대위에 오르신다면 대의 명분이 뚜렷하여 천하가 모두 복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신다면 폐공은 옥새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옥새라는 말이 나오자 항우는 장량의 말을 끊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물었다. 니가 옥새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물론입니다. 그 일은 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서 가서 옥새를 가지고 오거라. 만약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는 날에는 내 친이 대군을 이끌고 가 폐상의 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염려 마십시오. 지금 곧 가서 틀림없이 가져오겠습니다. 장량이 홍문에서 나와 폐상으로 달려가니 유방이 기다리고 있다가 크게 반기며 말했다.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오늘 선생의 계책과 주선이 없었더라면 나는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량은 항우와 한 약속을 대강 이야기한 후 자영에게서 받은 옥새를 항우에게 가져다 주자고 말했다. 유방은 장량의 꾀로 홍문연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해 하면서도 항우에게서 옥새를 주는 것은 몹시도 아까워했다. 이 옥새는 나라의 부물이거늘 어찌 함부로 남에게 주겠습니까? 그러자 장량이 얼굴빛을 고치고 말했다. 천하를 얻는 것은 운수와 떼와 덕에 따르는 것이지 옥새를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지금 폐공께서 옥새가 아까워 항우에게 두지 않으신다면 항우는 필경 대군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우에게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옥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항우가 청할 때 순순히 줘버리고 조용히 우리의 큰 계획을 위해 힘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과연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유방은 마음을 굳힌 듯 옥새를 장량에게 건네주었다. 이튿날 장량은 옥새와 진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홍문으로 갔다. 폐공은 어제 과음한 탓으로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저보고 대신 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속드린 옥새와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항우는 장량이 내민 옥새를 받아들곤 만족한 얼굴로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탁자 위에 놓인 보물들 중에 유난히 광채가 찬란한 구슬 한 개를 집어서 범중에게 주었다. 하 광채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가지고 즐기십시오. 범중은 항우의 손에서 구슬을 봤더니 그대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대사가 다 틀어지고 말았구나. 이제 우리 모두 유방의 손에 사로잡힐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따위 구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항우는 자기가 준 구슬이 땅바닥에 내던져지는 것을 보고 울컥 화가 치밀었으나 범중의 탄식함이 하도 절절하여 멋쩍은 듯이 말했다. 그 유방은 보잘것 없는 졸장부입니다. 선생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항우가 이같이 나오자 범중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공께서 유방을 저대로 살려주신다면 유방은 반드시 노공과 더불어 천하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방을 살려주는 것은 용을 바다로 보내는 것이요. 범을 산으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다시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장량이 얼른 범중의 말을 가로챘다. 선생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과대하십니까? 노공께서 장한과 아홉 번 싸워 이기신 뒤로 천하의 제후들이 노공 앞에 무릎을 꿇고 기어 다닐 판입니다. 하지만 백옹은 관중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제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 없고 오직 노공께서 관중에 들어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봐도 패공에게는 큰 뜻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량의 말을 듣고서 항우는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며 말했다. 나 그 말이 맞네 유방은 유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 자네는 이제부터 유방을 버리고 내게로 오게 항우는 정말로 장량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장량은 고개를 숙여 보이며 수락의 답을 대신했고 이렇게 해서 범증의 계획은 또 틀어져 버리고 말았다. 노공께서는 조금 전까지도 장량을 죽이려 하시더니 지금 와서는 아예 곁에 두시겠다고 하시니 그건 노공의 신상에 해롭습니다. 부디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항우는 그 말을 듣고서 도리어 껄껄껄 웃었다. 선생님은 참 걱정이 많으십니다. 일개 유생이 불과한 장량이 감히 내게 무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밖에 있는 적보다 집안에 숨은 적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나에게 초전검이 있거늘 누가 감히 나를 당해내 겠습니까? 항우는 끝내 범죄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장량은 항우의 진영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홍문의 잔치가 있고 며칠 뒤 항우는 드디어 군사를 몰아 함양으로 들어갔다. 이미 두 달 전에 패공에게 항복한 적이 있는 함양은 아무 저항 없이 항우를 받아들였다. 항우는 항복한 진나라의 삼세 황제 자영부터 끌어내 죽이는 것을 함양에 들어온 뒤에 첫일로 삼았다. 유방의 배려로 목숨을 건진 자영은 그 무렵 망위궁의 말궁에 유폐되어 있었다. 자영이 끌려오자 항우가 소리 높이 꾸짖었다. 진나라는 백성을 형볼로 학대하고 세금과 부역으로 쥐어짰으며 남의 나라를 삼키려는 싸움터로 내몰아 그 목숨을 무수히 잃게 하였다. 또 육국을 병탄하고 천하를 아우른 뒤에는 천하 만민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그 죄가 너한테까지 미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자영은 자영은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빌고 또 빌었다. 소신은 조고의 관계로 아비가 죽은 뒤로 밝은 빛을 못 보고 살아왔으니 노곤께서는 소신을 불쌍히 여겨 목숨만은 보존게 해주십시오. 임금은 곧 나라이다. 진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진나라의 임금이 되어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항우가 영포에게 눈짓을 하자 영포는 슬그머니 자영에게로 다가가 한 칼에 자영의 목을 베어버렸다. 진왕 자영을 죽인 항우는 다시 진나라 왕실에 여러 공자들과 벼슬아치들을 잡아들여 모조리 죽여버렸다. 나중에 진나라 회복을 구실로 자신에게 저항하는 세력의 중심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자영이 항우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성내에 퍼지자 함양의 백성들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 통곡했다. 패공이 살리신 황제를 죽이다니 하늘이시여 잔인 무도한 항우를 망하게 해주소서. 함양 백성들의 통곡 백성들의 통곡 소리 속에 항우를 원망하는 소리가 섞여 나오자 항우는 불같이 노해 소리쳤다. 저 연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려라. 오추마에 올라탄 항우는 영포와 함께 통곡하는 백성들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함양거리에서 통곡하던 백성들은 항우와 영포가 지휘하는 군사들에 의해 오천여 명이 참살되고 말았다. 큰길에는 삽시간에 시체가 산같이 쌓였고 좁은 골목에는 사람의 피가 도랑처럼 흘렀다. 그래도 항우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것 아예 함양의 백성놈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야 하겠다. 이때 범중이 급히 달려와 항우가 타고 있던 오추마의 고삐를 잡고 울며 말했다. 제발 고정하십시오. 백성들이 곧 천하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죽이고서 어떻게 천하를 얻으시겠습니까? 늙은 범중이 울면서 만류하자 항우의 분노도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그만둘 테니 선생도 눈물을 거두십시오. 항우는 영포로 하여금 군사들을 거두어 먼저 홍문의 진영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범중과 함께 함양궁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함양궁은 유방이 봉인한 채로 그대로 있었다. 과연 소문대로 였다.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는 항우조차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진나라의 부귀함이 이 정도 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고도 그처럼 허무하게 망해버리다니. 항우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오자 범중이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백성들을 학대하고 충건하는 신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우도 느끼는 바가 있었던지 입을 꽉 담은 채 함양궁을 나왔다. 홍문의 본진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항우는 촛불을 켜도록 한 다음 범중을 불러물었다. 네이제 함양을 취하고 옥새도 손에 넣었으니 관중의 왕이 될까 합니다. 선생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공께서는 의병을 일으키실 때부터 희왕을 세우고 금영을 받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먼저 희왕의 조서를 받아서 당당한 명분을 세운 뒤 왕위에 올라야만 천하가 모두 따를 것입니다. 항우는 범중의 말에 따라 날이 박는 대로 항백을 팽성으로 보내 이 뜻을 주달하도록 했다. 그런데 항백의 말을 다 듣고 난 희왕은 마땅치 않은 얼굴로 반문했다. 내 이미 언약하기를 먼저 함양에 들어간 장수를 왕으로 삼겠다고 했거늘 이제 다시 묻는 까닥이 무엇이요? 노공은 백만대군을 거느리고 홍문에 운거하여 그 위세가 관중을 덮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폐공은 불과 십만의 군사와 함께 폐상에 따로 떨어져 있으니 강성한 노공으로 하여금 관중의 왕이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희왕은 이 말에도 고개를 가로 주었다. 임금된 자로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군사가 아니라 덕이요. 그리고 내 힘이 언약한 바가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고친다면 천하의 신의를 잃고 말 것이요. 장군은 속히 돌아가 이미 정한 약속을 지키라 하오. 흔들림 없는 희왕의 의연함에 할 말을 잃은 항백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 홍문으로 돌아왔다. 항백의 보고를 들은 항우는 노발대발했다. 아니 뭐라고요? 우리 항시 집안에서 세워준 왕으로서 자신은 아무 공로도 없이 언양만 내세우고 있다니. 까짓 내가 희왕의 허락이나 받게 생겼습니까? 천하가 내 손아귀에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며칠 후 항우는 길이를 택해서 자신을 서초 패왕이라 자칭하고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파하는 한편 초나라 땅 아홉 고우를 차지하고 수도를 팽성으로 정했다. 이제 항우는 노공이 아니라 서초의 패왕이 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굳이 서초 패왕이라고 한 것은 일찍이 받든 바 있는 희왕을 깊이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즉위를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희왕을 제위로 올려 의제라는 존유를 받들게 했고 그가 다스릴 곳을 강남의 침주로 정해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게 했다. 어느 날 소초 패왕이 된 항우가 범정에게 물었다. 짐을 따라 오랫동안 싸움터에서 고생한 장졸들에게 은상을 내리고 싶은데 군중에 제보가 없으니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유방이 먼저 함양에 입성했으니 제보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 것입니다. 그를 불러서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부고를 봉인해 두었다는 것은 실상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아주 진기한 것만 몇 점 남겨두고 웬만한 것은 미리 다 쓸어 갔을 것이니 이제라도 그것들을 내놓지 않는다면 죄를 물어 죽이십시오. 범증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이용하여 기어코 유방을 죽이려 했다. 항우 역시 유방이 껄끄러운 존재임에는 변함이 없었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죠. 항우는 즉시 패상으로 사람을 보내 유방을 불러오도록 했다. 그러자 장량이 이 일을 알고 한 발 먼저 신복에게 편지를 주어 유방에게 전하게 했다. 유방은 장량의 편지를 받아보고는 안심하고 홍문으로 갔다. 과연 항우는 유방에게 신문하듯 물었다. 그대가 함양에 먼저 입성했으니 진나라의 재물이 어디 있는지 모두 알고 있겠지. 조금도 숨기지 말고 짐에게 말하라. 유방은 장량이 일러준 대로 대답했다. 신이 관중에 들어온 후로 국무의 얼메이다 보니 재물을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 일에 대해서는 장량이 잘 알고 있으니 그를 불러 물어보십시오. 항우는 즉시 장량을 불러 꾸짖듯 물었다. 진나라의 재물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지금껏 짐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대왕께서 함은하지 않으셔서 미처 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진의 금은 보배는 효왕 때부터 축적되어 시왕 때에 이르러서는 그 부유함이 천하 제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왕이 죽은 후 여산의 능묘를 축조하느라 막대한 금은을 썼고 나머지 재보는 모두 무덤 속에 부장하였습니다. 또 이세 호해가 열락에 빠져 물쓰듯 낭비한 까닥에 부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진의 재보는 여산의 시왕묘 안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시왕묘를 파헤쳐야겠군. 항우가 이렇게 말하자 범죽이 나섰다. 그것은 안됩니다. 시왕이 암으로 무도했다지만 제왕의 묘소를 파헤치는 것은 삼갈 일입니다. 더욱이 대왕께서 즉위하신지 며칠 안되었는데 처음 아시는 일이 묘소를 파헤치는 것이라면 후세에 이르도록 조소를 받기 쉽습니다. 시왕이 무도해서 그 죄가 하늘의 다운터에 무덤 좀 판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것이오. 하하 짐은 재물이 탐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요. 항우는 유방을 패상으로 돌려보내고 영포를 불러 시왕묘를 발굴할 준비를 서두르도록 했다. 이튿날 항우는 친히 군사 심만을 거느리고 시왕묘로 갔다. 울창한 수림은 맹수와 교룡을 감춘 듯하고 웅장하게 조각된 돌사자와 쇠로 만든 철인이 좌우로 수도 없이 늘어서 있었다. 영포는 군사들을 지휘하여 여산의 북쪽으로부터 남향에서 깊이 50척 길이 100척의 땅을 파괴했다. 공사가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땅 속에서 큰 돌문이 나타났다. 돌문에는 빗장이 질러져 있었는데 쇠망치로 빗장을 때려부수자 중앙의 문이 열리면서 돌로 깐 큰 통로가 나타났다. 거기서 이 마장쯤 걸어 들어가니 대전 침전 등 삼국 유권이 나타났다. 시왕의 시체가 들어있는 석관은 침전 중앙에 자리잡고 있었다. 사줄들이 침전에 들어가 시왕의 석관을 쇠망치로 때려부수려 하자 영포가 급히 말렸다. 멈춰라! 석관을 건드리지 마라! 그 속에 있는 철포가 쏟아져 나와 여기 있는 사람이 모두 죽는다! 항우는 시왕의 시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밀한 설계와 정교한 기술에 탐복하면서 말했다. 어서 보물들만 가지고 나가자! 시왕의 시체를 꺼내 볼기라도 쳐줄 속셈이었던 항우는 쓴 입맛을 다셨다. 시왕의 침전에서는 금과 은을 합해서 69만 근 석관 주위에 장식된 포옹만 120여정으로 이것들을 모두 꺼내 옮기니 술에 수십대가 가득 찼다. 금은 보아를 모두 옮기고 시왕묘를 다시 묻어버리게 한 후 항우는 영포와 함께 아방궁으로 들어가 보았다. 여산에서부터 누각과 복도가 연이어져 있었는데 길이가 삼백렬이에 뻗쳐 있었다. 그 규모의 웅장함과 막대한 물자와 인공을 생각하니 시왕제의 복정이 떠올라 항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을 그냥 둘 순 없다. 모조리 불 태워 버려라. 영포는 즉시 군사들에게 명해 아방궁에 불을 지르게 했다. 삽시간에 불기둥이 하늘을 찌를듯이 솟구쳤고 자욱한 연기가 산과 들을 뒤덮었다. 이날부터 타기 시작한 아방궁의 불은 석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한다. 홍문으로 돌아온 항우는 시왕묘에서 꺼내온 금은 보아를 풀어 장졸에게 나누어주는 남편 모든 망료들의 논공 행상에 대해 범중과 의논했다. 유방이 먼저 관중을 점령하였고 또 희왕과의 약속도 있으니 경위로 따진다면 마땅히 그를 관중왕에 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지 중에 요지인 관중을 유방에게 내주기는 싫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항우에게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은 역시 유방이었다. 범중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파촉은 함양에서 수천 리나 떨어진 곳으로 산세가 험준하고 길 또한 기구하여 옛날부터 죄인들을 귀양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유방을 한왕에 봉하고 그곳에 가 있도록 하시되 진나라에서 항복해온 장안 사마흔 동해를 삼진왕이 봉하여 파촉에서 나오는 통로를 차단케 하십시오. 그래야만 유방은 남쪽으로는 나아갈 길이 없고 동쪽으로는 돌아갈 곳이 없어 결국 파촉당에서 늙어 죽고 말 것입니다. 범중의 말을 받아들인 항우는 즉시 군정사를 불러 각 제후와 장수들의 공로에 따라 상신토록 했다. 이리하여 유방은 한왕에 봉하여 한중의 사십일현을 장감은 옹왕에 봉하여 상진의 삼십팔현을 사마흔은 세왕에 봉하여 하진의 십팔현을 동해는 과광에 봉하여 중진의 삼십현을 신양은 하남왕에 봉하여 하남의 십이현을 사마흔은 은왕에 봉하여 하남의 삼십이현을 영포는 구강왕에 봉하여 육합의 사십오현을 관할하게 했다. 그 다음 공호는 임강왕에 오예는 형산왕에 전하는 제북왕에 위표는 서위왕에 장인은 상산왕에 장도를 연왕에 조허른 조왕에 전횡은 상제왕에 전욱은 중제왕에 정창을 한왕에 진승은 양왕에 전영은 전제왕에 전경은 전조왕에 항장은 교동왕에 항정은 춘승군에 항원은 안승군에 봉했다. 끝으로 범증을 승상으로 삼아 아브라 존칭하고 항백은 상서령에 총림회를 우삼하에 개포를 좌삼하에 진평을 도위해 환초와 우자기를 각각 대장군에 한신은 집극랑에 임명했다. 이렇게 제후로부터 미관말직에 이르기까지 논공행상이 끝나자 항우는 큰 잔치를 베풀어 모든 망료들을 환대하고 천하의 공문을 돌려 이 사실을 공포했다. 공포했다. 초패왕 항우 이 무렵 노공 항우는 하북지방을 병정한 후 각처에서 모여드는 제후들의 군사들을 규합하며 함곡관을 향해 진군을 계속하고 있었다. 항우는 이때까지도 유방이 함양에 입성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함곡관을 눈앞에 둔 신성에 이르러 군대를 주둔시켰다. 저녁 식사를 마친 항우는 늘 그랬듯이 혼자서 어둠 속으로 각군의 지인을 순시했다. 개포 종림의 부대를 차례로 지나서 장한 사마흔의 부대 앞에 왔을 때였다. 막사 안에서 병졸들이 지껄이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에이, 우리가 잘못했어. 항우한테 항복하지 말고 유방한테 항복했더라면 좋았을걸. 그러게나 말이야. 항우는 너무 강폭해서 견딜 수가 없어. 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방은 벌써 함양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이런 말을 들은 항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는 이를 갈면서 급히 본진으로 돌아와 영포를 불렀다. 장한과 함께 항복해온 군사들이 배반을 모의하고 있으니 장한, 사마흔, 동해 세 사람만 남기고 모조리 죽여 후한이 없도록 하게. 범중이 곁에서 말렸지만 불같이 노한 항우를 말릴 수 없었다. 영포는 은밀히 본군에서 30만의 군사를 소집시킨 후 한편으로 땅을 파괴하는 동시에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항복한 군사 20만 명이 잠들어 있는 막사로 돌진에 들어갔다. 거칠기 짝이 없는 영포의 군사는 장한, 사마흔, 동해의 세 사람만 남겨두고 진나라에서 항복해온 군사 20만 명을 모조리 죽여 땅에 묻어버렸다. 장한, 사마흔, 동해의 세 사람은 그저 제 목숨 붙어있는 것만을 천만다행으로 여겼다. 이튿날 항우는 다시 대군을 거느리고 함곡관을 향해 쇄도에 들어갔다. 아무래도 유방이 먼저 함양에 입성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만 같아 조급해지는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닥치는 대로 적군을 죽여야 했고 성문을 닫은 채 항거하는 마을은 불을 질러 폐허를 만들었으며 끝내는 불평이 가득한 항졸 20만 명까지 도륙하느라 지체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다. 마침내 항우의 50만 대군이 함곡간에 이르렀다. 그러나 성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성 위에는 진나라 깃발이 아닌 유방의 붉은 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유방의 명에 따라 설구와 진패의 군사가 항우의 대군을 막기 위해 급하되었던 것이었다. 이것을 본 항우는 크게 노했다. 유방이 성문을 닫고 나의 길을 막다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범증이 짐짓 탄식하며 항우에게 말했다. 유방이 사람을 보내어 함곡간을 막고 있는 것은 희왕의 약속대로 자신이 관중의 왕이 되려는 속셈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군께서 3년 동안이나 고군분투한 것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맙니다. 이보다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유방의 군사는 겨우 10만 게다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제아물이 먼저 함양에 입성했다고는 하나 어찌 저의 50만 대군을 막겠습니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이곳을 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방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십시오. 편지를 보고 유방 스스로 성문을 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범증의 권고에 따라 항우는 즉시 영포에게 10만의 군사를 주어 함곡간을 칠 준비를 하는 한편 편지를 화살에 끼워 함곡간 성중으로 쏘아보냈다. 이 편지는 곧 유방에게 전달되었다. 노공 항우가 아우 폐공에게 그를 보내요. 일찍이 공관하는 희왕의 약속을 받았으며 또한 형제의 의의를 맺은 후 각각 동서로 진군하였어. 공이 먼저 함양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내가 만약 희왕을 세우고 장안에 항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공이 어찌 함양에 들어갈 수 있었겠소. 이는 남의 공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함이니 대장부가 취할 바가 아닐 것이오. 이제 함곡간을 막고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만 과연 이 함곡간이 끝내 함락되지 않으리라 자신 아는 것이오. 나의 오십만 대군이 함곡간을 깨뜨린 후엔 웃은 면목으로 나를 볼 것이오. 속히 관문을 열어 대의를 지키고 형제의 일을 읽지 않도록 하시오. 편지를 다 읽고 난 유방은 근심어린 얼굴로 장량에게 물었다. 이 일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항우를 무력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관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한 후 차차 개교를 정하도록 하지요. 장량의 말에 따라 유방은 곧 관영을 보내 관문을 열고 항우의 군사를 맞이하도록 했다. 항우는 대군을 거느리고 함곡간을 통과하여 함양으로 들어가다가 범증의 의견에 따라 신풍 땅 홍문의 진을 치고 그곳에 주둔했다. 그날 밤 범증이 조용히 항우의 막사로 찾아왔다. 유방은 본래 호색하고 재물을 탐하던 사람인데 함양에 와서는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인심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공연이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다고 하니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속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범증의 말을 들은 항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유방을 쳐 죽여야지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유방의 군사가 비록 우리보다 적기는 하지만 그의 수화에는 장량을 비롯한 여기기 소화 같은 뛰어난 모사와 번쾌 관영 등 용맹한 장수가 많습니다. 오늘 밤 삼경의 정병을 가려뽑아 두 길로 나누어 패상을 엄습하면 가히 유방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우는 범증의 진언에 따라 부하 장수들에게 패상을 야습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영포를 비롯한 모든 장수들이 야습을 위한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항우에 쑥붓벌되는 항백만은 마음이 심란하기만 했다. 사실 항백은 유방의 책사인 장량과 예부터 절친한 사이였다. 하... 오늘 밤 야습을 감행한다면 패공의 진중에 있는 장량도 필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내 어찌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항백은 그 길로 말을 달려 패상의 진중으로 장량을 찾아갔다. 이때 장량은 중군장에서 유방과 군사일을 의논하고 자기 막서로 돌아가고 있었다.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던 그는 동남방에서 때아닌 살기가 일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발을 멈추고 찬찬히 살펴보니 살기의 중간에 난데없이 한 조각의 상서로운 경운이 피어올라 살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닌가. 안심한 장량이 자기 막사에 도착하니 원문을 지키던 군졸이 항백이 와있음을 알렸다. 그렇구나. 항백이 바로 경운이로구나. 장량이 막사 안으로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던 항백이 장량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오늘 밤 삼경의 노공이 야습을 감행할 것이요. 그러니 나와 함께 잠시 몸을 피합시다. 참으로 고맙소이다. 그런데 내가 폐공에게 온 뒤로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떠나야 도리일 것 같소.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시오. 장량은 밖으로 나갔다가 얼마 후 돌아와 말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폐공을 잠시 만나보고 가시지요. 아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장자방 때문이지 폐공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었어.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말이요. 장량은 싫다는 항백이 손을 붙들고 억지로 끌다시피 하면서 유방의 막사로 갔다. 미리 연락을 받은 유방은 의관을 단정히 안 채 문 앞까지 나와 항백을 맞아 들였다. 항백이 항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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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일을 대강 이야기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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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백이 들어오고서 진나라의 궁실과 부고를 봉인하고 건드리지 않은 것은 노공을 기다리기 위함이었고 또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흉흉한 민심을 일단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공께서 나를 의심하고 있으니 이었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장군께서 돌아가시거든 부디 노공께 잘 말씀하시어 오해를 풀도록 해주십시오 듣고 보니 괴공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노공에게는 제가 잘 말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장군께 아들이 있는데 아직 혼처를 정하지 못하셨다구요. 제게도 여식이 하나 있는데 이 자리에서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오늘 밤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유방의 말을 들은 항백은 크게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패공과 노공이 서로 지혜와 용맹을 겨루고 있는 이때에 양가가 혼사를 언약한다면 사람들의 구설에 오를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장량이 나서서 말했다. 구설에 오르다니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노공과 패공은 이미 형제가 된 사이건을 누가 감히 의심하겠어? 그리고 그리고는 유방의 옷깃과 항백의 옷깃을 잡아당겨 한대 묶은 다음 칼로 잘라냈다. 자 이것을 한 조각씩 보관하십시오. 이로써 오늘 밤 양가는 연분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장량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항백은 뜻밖의 일에 그저 놀라기만 하다가 마침내 체념하고 잘린 옷깃을 받아 간직했다. 이윽고 항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밤 제가 본진으로 돌아가 패공께서 무죄하다는 말을 하면 무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내일은 패공께서 홍문에 오셔서 노공을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항백은 두 사람에게 작별을 구하고 막사를 나왔다. 이어 장량이 부탁을 받은 하우영이 홍문의 진영 앞까지 항백을 호위했다. 한편 야습 준비를 마친 항우의 진영에서는 지늦게 항백이 패상의 진영 쪽으로 달려가더라는 말을 듣고는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미 야습은 물 건너가고 만 것이었다. 항백이 돌아오자 항우가 녹이 띈 얼굴로 물었다. 숙부께서는 지금 어디를 가셨다 오시는 길입니까? 패공의 진중에 장량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오늘 밤 죽게 될 것이 안타까워 몰래 피신시키러 갔다가 우연히 패공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네. 항백이 천연덕스럽게 대꾸하자 항우가 재차 물었다. 그래 유방이 뭐라고 합디까? 패공이 장수를 보내어 함국간을 지키게 한 것은 노공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진나라의 잔당들이 쳐들어올까 염려되었기 때문이고 궁중의 부고를 봉인한 것은 노공의 처분을 기다리기 위함이었다고 하더군. 하 하긴 그것도 그렇군요. 항우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중얼거리듯 말하자 범증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펄쩍 뛰었다. 유방이 먼저 함양에 들어가 공공연이 왕이 될 것이라고 공표하는 등 장차 천하를 빼앗으려는 뜻이 분명하기에 지금 그를 쳐 후안을 없애려는 것 아닙니까? 항장군이 지금 패상에 갔다가 장량에게 속아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 노공께서는 항장군의 말을 고지 고지 듣지 듣지 마십시오. 범증이 이 같은 말에 항백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선생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사리가 그러하고 사실이 분명한 터에 속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밤중에 야습을 하는 것도 대장부로서 떳떳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범증이 미쳐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항우가 말했다. 아 숙부의 말씀이 옳소 오늘 밤에 일은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이요. 그리고는 모여있는 장수들에게 각자 막사로 돌아가라 이르고는 자기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장수들이 다 물러가고 혼자 남은 범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중군장 안으로 항우를 찾아갔다. 유방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훗날 크나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합니다. 하긴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숙부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사를 도모하는 데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아니고선 언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유방을 처치하는 데는 세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노공께서는 내일 연회를 베풀고 유방을 흥문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유방이 도착하거든 즉시 그의 죄를 물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십시오. 이것이 상책입니다. 다음으로는 연회석 뒤에 200명가량의 도수부를 매복시켜 두었다가 제가 때를 보아 옥패를 쳐들거든 그것을 신호로 노공께서 도수부를 불러 유방을 죽이도록 하는 것이 중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이 술을 좋아하니 그를 되취하게 만들어서 취중의 신뢰를 범하거든 여러가지 죄를 함께 물어 목을 베는 것이니 이것이 하책입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항우는 고개를 그덕이고 말했다. 하하하 선생의 세 가지 계책이 모두 훌륭합니다. 소키 유방을 부르도록 합시다. 범증은 항우와 상의하여 유방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항우의 편지를 받은 유방은 장량과 소하 여기기 등을 불러놓고 물었다. 항우가 오늘 홍문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나더러 참석하라는 편지를 보냈어. 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연회는 범증이 꾀를 내어 나를 해치려는 음모가 분명한데 이를 어찌 하면 좋겠어. 그러자 소하가 먼저 말했다. 항우의 군사는 크고 강합니다. 싸우기 어려우니 답장을 잘 쓰시어 말 잘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게 하되 백원 하나님께서는 야망이 없으니 조그만 땅이 남아 떼어주면 여생이나 편히 보내겠다고 하십시오. 지방으로 내려가 몇 해 동안 힘을 기르신 뒤에 때를 기다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 그 말이 옳습니다. 답장을 써주시면 제가 가지고 가서 항우를 설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기 역시 소아의 의견에 찬동하자 장량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만일 백원께서 연회에 참석하지 않으신다면 성미급한 항우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지만 백원을 모시고 홍문연에 참석하여 범증으로 하여금 그 괴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항우로 하여금 그 용맹을 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유방은 마치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는 것만 같아 불안하기 그지 없었으나 장량의 말에 따라 홍문년에 참석하겠다는 답장을 써서 항우에게 보냈다. 홍문은 유방이 진을 치고 있는 폐상에서 50리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었다. 이튿날 유방은 장량과 본캐를 비롯한 5명의 장수들과 100여기에 불과한 호위군사들을 이끌고 홍문으로 향했다. 유방일행이 홍문의 진영에 이르자 진평이 기다리고 있다가 안으로 맞아들였다.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무수한 창검이 번쩍이고 있었고 요란한 징소리와 북소리가 귀를 찢는 것 같았다. 유방은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장량을 돌아보았다. 선생 아무래도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소. 이건 경축 연애가 아니라 마치 전쟁판이나 다름없지 않소. 장량은 유방이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조금 더 두려워 마십시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나아가면 이롭고 물러나면 해롭습니다. 만일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신다면 저들의 계략에 말려들게 됩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제가 어젯밤 말씀드린 대로만 하십시오. 이윽고 연회장이 도착한 유방은 항우가 앉아있는 상석으로 올라가지 않고 뜰 아래에서 공손히 예를 올린 후 조용히 항우의 처분을 기다렸다. 그 모습을 본 항우가 눈을 부릅뜨고 문죄하기 시작했다. 그대는 나에게 세 가지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아는가? 항우의 호통이 떨어지자 유방은 겁먹은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저는 예전에 패연에서 정작 노릇이나 하던 보잘것 없는 건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여러 사람들이 내세우는 바람에 무리를 이끌고 진나라를 치게 되었으나 본래 노공의 부하로 예속되어 있었으므로 나아가는 것이나 물러서는 것이나 모두 다 노공의 명령을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없으므로 저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죄를 일러줄 터이니 잘 들어보게 그대가 관중에 들어와서 진왕 자영의 항복을 받은 뒤에 왕명도 없이 죄를 사면해 주었으니 그 죄가 하나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진나라의 법을 고쳐서 제멋대로 약법 3장을 공포하였으니 그 죄가 둘이며 함곡간을 막아 나와 제후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셋이다. 이래도 죄가 없다고 할 것인가 진왕 자영은 제가 멋대로 사면한 것이 아니라 노궁의 처분을 기다리기 위해 말궁에 감금해 두었던 것이고 약법 3장을 공포한 것은 노궁의 덕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며 함곡간을 수비케 한 것은 진나라 잔당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노궁과 저는 이미 결의 형제를 맺은 바 있으므로 저의 결백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우는 유방의 말을 다 듣고 나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가더니 유방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내가 생각이 짧아 공연이 그대를 의심했어. 하하 지금 그대의 말을 들으니 구름이 거치듯 내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 같소. 자 이러지 말고 올라갑시다. 유방은 항우의 손에 이끌려 상석에 나아가 항우와 마주 앉았다. 범중의 첫 번째 계략은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악사들이 풍악을 울리기 시작하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등등하던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지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지는 가운데 분주하게 술잔들이 오고 갔다. 이때 모두가 웃고 즐기는 가운데 단 한 사람 안절부절 못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범중이었다. 범중은 속이 탔다. 그동안 신호로 정한 옥패를 세 번이나 쳐들어 보였건만 항우는 못 본 척 외면하는 것이었다. 항우는 마주 앉아있는 유방을 보니 도무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잃지 않았다. 이렇게 온순하고 유약한 인물이 자신의 상대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항우의 마음을 알아차린 범중은 세 번째 계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진평에게 눈짓을 했다. 연회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진평에게 말해 유방에게 계속 술을 권하여 실수를 하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진평은 범중의 눈짓을 보고 큰 잔과 술병을 들고서 유방 앞자리에 가앉았다. 가까이서 유방을 자세히 보니 온화하고 인자한 태도가 가위 제왕의 기상이 엄연했다. 진평은 마음을 고쳐먹었다. 범중 선생의 말만 믿고 이런 인물을 죽인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결국 진평은 유방의 잔의 술을 따르는 체하며 조금씩만 붓고 항우의 술잔은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유방은 진평의 마음을 눈치채고 더욱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범중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지만 도저히 자신의 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조바심했다. 오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미 세 가지 계책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범중은 답답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때 멀찍이 떨어져 있는 뜰 아래 한 장수가 허리에 찬 칼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는 항우의 일가 동생 되는 항장이었다. 범중은 즉시 항장을 불러 오늘 연회의 목적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좌중에 들어가서 건물을 주겠다고 하고 때를 보아 단칼에 유방의 목을 베어버리게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항장은 칼을 고쳐잡고 연회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군중에서의 풍악은 우리 같은 무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선배님들의 흥취를 돕기 위해 건물을 쳐보겠습니다. 모쪼록 웃음으로 보아주십시오. 항장은 이같이 말하고는 칼을 뽑아 건물을 주기 시작했다. 항장의 건물을 바라보던 장량은 유방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곧 마주앉은 항백을 바라보고 눈짓을 했다. 항백은 장량의 뜻을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예로부터 건물은 상대가 있어야 흥취를 더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상대가 되어 쌍물을 추겠으니 흥겹게 보아주십시오. 항백이 칼을 뽑아 들고 항장과 함께 건물을 추기 시작하자 항우는 일가 동생과 숙부가 함께 쌍물을 추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며 흥겨워했다. 항장은 건물을 추며 몇 번이나 유방을 노렸으나 그때마다 항백이 유방의 앞을 가로막아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초로의 항백은 젊은 항장의 기운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장량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번캐를 불러 유방의 위급함을 알렸다. 내가 먼저 들어갈 터이니 곧 뒤따라 들어오시오. 장량이 돌아올 때까지 항장과 항백의 건물은 계속되고 있었다. 잠시 후 번캐가 허리에 칼을 차고 방패를 옆에 낀 채 문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전공이 지키고 있다가 번캐를 저지하려 했으나 번캐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문안으로 들어섰다. 전공의 부하 둘이 번캐를 가로막아 보았지만 번캐의 엄청난 힘 앞에 저만치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곧장 장막을 제치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선 번캐는 정면에 앉아있는 항우를 노려보았다. 머리카락은 있는대로 건두서고 부릅뜬 눈은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무서운 형상이었다. 그 모습을 본 항우는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한 손으로 칼을 잡고 물었다. 웬놈이냐 항우의 호통에 다급해진 장량이 대신 대답했다. 항우의 경계심을 살 필요는 없는 일이었다. 아 폐공의 망료 장수 번캐입니다. 갑작스런 번캐의 등장에 항장과 항백의 건문은 멈추었다. 모두의 시선이 번캐에게 향해 있는 사이 항우가 노기를 띄고 물었다. 번캐라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여기까지 함부로 들어왔느냐 제가 듣기에 오늘은 노공께서 진나라를 멸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연회를 베풀고 상하 구분 없이 모든 장졸들에게 술을 하사하셨다는데 오직 이 번캐 많은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술 한 방울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해서 이렇게 노공을 뵙는 것입니다. 항우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하하하 저런 잔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여봐라 번캐에게 술 한 통을 갖다 주거라. 항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졸이 번캐에게 술통을 안겨주었다. 번캐는 선자리에서 그대로 벌컥벌컥 들이켜 순식간에 술 한 통을 비워버렸다. 하하 대단한 장수로구나. 더 먹겠느냐? 항우가 묻자 번캐는 주먹으로 입 가장자리를 쓱 한번 훔치고 말했다. 하하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 것도 사양하지 않겠는데 어찌 주는 술을 사양하겠습니까? 하하하 죽는 것도 사양하지 않겠다니 누구를 위해 죽는단 말이냐? 그야 저의 주인이신 패공을 위해 섭니다. 하늘이 내린 장사끼리는 통하는 법인지 항우는 번캐의 기계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장하다. 패공은 참으로 훌륭한 장수를 두었구나. 저 번캐에게 안주를 내리고 술을 더 갖다 주도록 가라! 하하하 하하하 항우는 번캐를 칭찬하며 연거푸 큰잔으로 술을 마셨다. 이윽고 항우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탁자 위에 쓰러져버렸다. 그러자 좌위의 사람들이 얼른 항우를 부축해 별실에 있는 침상에 눕혔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장량이 유방 곁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다. 이 틈을 타 어서 폐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어쩌시려고 저는 여기 남아서 뒤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서 서두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불안하기만 했던 유방은 좌우를 돌볼 경황이 없었다. 이곳으로 올 때의 일행이 모두 움직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겨우 번캐만을 데리고 서둘러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영문 앞에 이르자 장량의 지시를 받은 호위군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유방을 호위하며 서둘러 폐상으로 말을 몰았다. 중국문 밖에까지 따라 나와 유방이 무사히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연회장으로 돌아가던 장량이 귀에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위태하도다. 어이할 거나. 굶주린 곰이 산에서 내려와 개미 한 마리를 삼키었으나 채책이 한 번에 도로 나오네. 어이할 거나 어이할 거나. 깜짝 놀란 장량이 주위를 살펴보니 뒤뜰 조그만 막사 앞에 청소하게 생긴 장수 하나가 홀로 의자 위에 앉아 시를 읊는 듯 노래를 부르는 듯 흥얼거리고 있었다. 장량이 그에게 다가가자 노래를 부르던 장수는 창을 들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사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장량은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절로 탐복했다. 저같이 비범한 인물이 항우의 수화에 있었다니 놀랍구나. 말씨는 분명 우리 한나라의 말씨였는데 한동안 그 자리에 못박힌 듯 서있던 장량은 항우가 잠들어 있는 별실로 향했다. 노래를 부르던 장수는 바로 한신 이었으니 훗날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데 크게 공헌할 인물이라는 것을 이때까지 장량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항우는 한동안 잠을 자고 나서야 술이 조금 깨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어 유방은 어디 있느냐 항우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장량이 얼른 그 앞으로 가 말했다. 패공은 술에 취해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었는지라 조금 전에 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면서 제게 당부하길 노공께서 잠이 깨시거든 오늘의 은혜를 살해해드리라 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내게 인사도 없이 제멋대로 돌아가다니 항우가 버럭 화를 내자 곁에서 범중이 부추였다. 그렇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패공은 겉으로는 유약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음흉하기 짝이 없는 인물입니다. 노공의 허락도 없이 홍문을 나간 것은 노공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기 있는 이 장량의 께에서 나온 것이니 부디 속지 마십시오. 범중의 말은 항우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여봐라 장량을 끌어내 목을 베어버려라. 항우의 호령이 떨어지자 도수부들이 들어와 장량의 양쪽 팔을 움켜지었다. 그러나 장량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잠시 고정하시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폐공은 본시 제 주인이 아닌데 제가 무엇 때문에 폐공을 위해 노공을 속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노공께서 오늘 폐공을 죽이시지 않으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었습니다. 만일 폐공을 죽였더라면 천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노공이 폐공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죽였다고 할 게 아닙니까? 항우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묵묵히 장량의 말을 듣고 있었다. 또무지 막힐 줄 모르고 터져나오는 장량의 변설을 듣는 게 이제 곤욕스럽기까지 했다. 그런 항우에게 장량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졌다. 저를 폐상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노공께 옥새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노공께서 옥새를 받아 대위에 오르신다면 대의 명분이 뚜렷하여 천하가 모두 복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신다면 폐공은 옥새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옥새라는 말이 나오자 항우는 장량의 말을 끊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물었다. 네가 옥새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물론입니다. 그 일은 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서 가서 옥새를 가지고 오거라. 만약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는 날에는 내 친이 대군을 이끌고 가 폐상의 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염려 마십시오. 지금 곧 가서 틀림없이 가져오겠습니다. 장량이 홍문에서 나와 폐상으로 달려가니 유방이 기다리고 있다가 크게 반기며 말했다.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오늘 선생의 계책과 주선이 없었더라면 나는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량은 항우와 한 약속을 대강 이야기한 후 자영에게서 받은 옥새를 항우에게 가져다 주자고 말했다. 유방은 장량의 꾀로 홍문현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해야 하면서도 항우에게 옥새를 주는 것은 몹시도 아까워 했다. 이 옥새는 나라의 부물이거늘 어찌 함부로 남에게 주겠습니까? 그러자 장량이 얼굴빛을 고치고 말했다. 천하를 얻는 것은 운수와 떼와 덕에 따르는 것이지 옥새를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지금 패군께서 옥새가 아까워 항우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항우는 필경 대군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우에게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옥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항우가 청할 때 순순히 주워버리고 조용히 우리의 큰 계획을 위해 힘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과연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유방은 마음을 굳힌 듯 옥새를 장량에게 건네주었다. 이튿날 장량은 옥새와 진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홍문으로 갔다. 패군은 어제 과음한 탓으로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저보고 대신 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속드린 옥새와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항우는 장량이 내민 옥새를 받아들곤 만족한 얼굴로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탁자 위에 놓인 보물들 중에 유난히 광채가 찬란한 구슬 한 개를 집어서 범중에게 주었다. 하 광채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가지고 즐기십시오. 범중은 항우의 손에서 구슬을 봤더니 그대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대사가 다 틀어지고 말았구나. 이제 우리 모두 유방의 손에 사로잡힐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따위 구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항우는 자기가 준 구슬이 땅바닥에 내던져지는 것을 보고 울컥 화가 치밀었으나 범중의 탄식함이 하도 절절하여 멋쩍은 듯이 말했다. 그 유방은 보잘것 없는 졸장부입니다. 선생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항우가 이같이 나오자 범중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공께서 유방을 저대로 살려주신다면 유방은 반드시 노공과 더불어 천하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방을 살려주는 것은 용을 바다로 보내는 것이요. 범을 산으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다시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장량이 얼른 범중의 말을 가로챘다. 선생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과대하십니까? 노공께서 장한과 아홉 번 싸워 이기신 뒤로 천하의 제후들이 노공 앞에 무릎을 꿇고 기어 다닐 판입니다. 하지만 백옹은 관중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제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 없고 오직 노공께서 관중에 들어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봐도 태공에게는 큰 뜻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량의 말을 듣고서 항우는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며 말했다. 나 그 말이 맞네. 유방은 유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 자네는 이제부터 유방을 버리고 매개로 오게. 항우는 정말로 장량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장량은 고개를 숙여 보이며 수락의 답을 대신했고 이렇게 해서 범증의 계획은 또 틀어져 버리고 말았다. 노공께서는 조금 전까지도 장량을 죽이려 하시더니 지금 와서는 아예 곁에 두시겠다고 하시니 그건 노공의 신상에 해롭습니다. 부디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항우는 그 말을 듣고서 도리어 껄껄껄 웃었다. 선생은 참 걱정이 많으십니다. 일개 유생에 불과한 장량이 감히 내게 무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밖에 있는 적보다 집안에 숨은 적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나에게 초전검이 있거늘 누가 감히 나를 당해내 되겠습니까? 항우는 끝내 범죽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장량은 항우의 진영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홍문회 잔치가 있고 며칠 뒤 항우는 드디어 군사를 몰아 함양으로 들어갔다. 이미 두 달 전에 패공에게 항복한 적이 있는 함양은 아무 저항 없이 항우를 받아들였다. 항우는 항복한 진나라의 3세 황제 자영부터 끌어내 죽이는 것을 하명에 들어온 뒤에 첫일로 삼았다. 유방의 배려로 목숨을 건진 자영은 그 무렵 망위궁의 말궁에 유폐되어 있었다. 자영이 끌려오자 항우가 소리 높이 꾸짖었다. 진나라는 백성을 형볼로 학대하고 세금과 부역으로 쥐어짰으며 남의 나라를 삼키려는 싸움터로 내몰아 그 목숨을 무수히 잃게 하였다. 또 육국을 병탄하고 천하를 아우른 뒤에는 천하 만민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그 죄가 너한테까지 미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자영은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빌고 또 빌었다. 소신은 조고의 관계로 아비가 죽은 뒤로 밝은 빛을 못 보고 살아왔으니 노곤께서는 소신을 불쌍히 여겨 목숨만은 보존게 해주십시오. 임금은 곧 나라이다. 진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진나라의 임금이 되어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항우가 영포에게 눈짓은 하자 영포는 슬그머니 자영에게로 다가가 한 칼에 자영의 목을 베어버렸다. 진왕 자영을 죽인 항우는 다시 진나라 왕실에 여러 공자들과 벼슬아치들을 잡아들여 모조리 죽여버렸다. 나중에 진나라 회복을 구실로 자신에게 저항하는 세력의 중심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자영이 항우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성내에 퍼지자 함양의 백성들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 통곡했다. 패공이 살리신 황제를 죽이다니 하늘이시여 잔인 무도한 항우를 망하게 해주소서 함양 백성들의 통곡 소리 속에 항우를 원망하는 소리가 섞여 나오자 항우는 불같이 노해 소리쳤다. 저 연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려라. 오추마에 올라탄 항우는 영포와 함께 통곡하는 백성들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함양거리에서 통곡하던 백성들은 항우와 영포가 지휘하는 군사들에 의해 오천여 명이 참살되고 말았다. 큰 길에는 삽시간에 시체가 산같이 쌓였고 좁은 골목에는 사람의 피가 도랑처럼 흘렀다. 그래도 항우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 아예 함양의 백성놈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때 범증이 급히 달려와 항우가 타고 있던 오추마의 고삐를 잡고 울며 말했다. 제발 고정하십시오. 백성들이 곧 천하입니다.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서 어떻게 천하를 얻으시겠습니까? 늙은 범증이 울면서 만류하자 항우의 분노도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다. 에휴 알겠습니다. 그만 둘 테니 선생도 눈물을 거두십시오. 항우는 영포로 하여금 군사들을 거두어 먼저 홍문의 진영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범증과 함께 함양궁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함양궁은 유방이 봉인한 채로 그대로 있었다. 과연 소문대로였다.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는 항우조차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진나라의 부귀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고도 그처럼 허무하게 망해버리다니 항우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오자 범증이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백성들을 학대하고 충관하는 신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우도 느끼는 바가 있었던지 입을 꽉 담은 채 함양궁을 나왔다. 홍문의 본진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항우는 촛불을 켜도록 한 다음 범증을 불러물었다. 네, 이제 함양을 취하고 옥새도 손에 넣었으니 관중의 왕이 될까 합니다. 선생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공께서는 의병을 일으키실 때부터 희왕을 세우고 금영을 받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먼저 희왕의 조서를 받아서 당당한 명분을 세운 뒤 왕위에 올라야만 천하가 모두 따를 것입니다. 항우는 범증의 말에 따라 날이 밝는 대로 항백을 팽성으로 보내 이 뜻을 주달하도록 했다. 그런데 항백의 말을 다 듣고 난 희왕은 마땅치 않은 얼굴로 반문했다. 내 이미 언약하기를 먼저 함양에 들어간 장수를 왕으로 삼겠다고 했거늘 이제 다시 묻는 까닭이 무엇이요? 노공은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홍문에 웅거하여 그 위세가 관중을 덮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패공은 불과 십만의 군사와 함께 패상에 따로 떨어져 있으니 강성한 노공으로 하여금 관중의 왕이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희왕은 이 말에도 고개를 가로 주었다. 임금된 자로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군사가 아니라 덕이요 그리고 내 힘이 언약한 바가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고친다면 천하의 신의를 잃고 말 것이요. 장군은 속히 돌아가 이미 정한 약속을 지키라 하오. 흔들림없는 희왕의 의연함에 할 말을 잃은 항백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 홍문으로 돌아왔다. 항백의 보고를 들은 항우는 노발대발했다. 아니 뭐라고요? 우리 항시 집안에서 세워준 왕으로서 자신은 아무 공로도 없이 언양만 내세우고 있다니. 까짓 것 내가 희왕의 허락이나 받게 생겼습니까? 천하가 내 손하귀에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며칠 후 항우는 길이를 택해서 자신을 서초 패왕이라 자칭하고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파하는 한편 초나라 땅 아홉 고을을 차지하고 수도를 팽성으로 정했다. 이제 항우는 노공이 아니라 서초의 패왕이 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굳이 서초 패왕이라고 한 것은 일찍이 받든 바 있는 희왕을 깊이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즉위를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희왕을 제위로 올려 의제라는 존우를 받들게 했고 그가 다스릴 곳을 강남의 침주로 정해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게 했다. 어느 날 소초 패왕이 된 항우가 범정에게 물었다. 짐을 따라 오랫동안 싸움터에서 고생한 장졸들에게 은상을 내리고 싶은데 군중에 제보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유방이 먼저 함양에 입성했으니 제보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 것입니다. 그를 불러서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부고를 봉인해 두었다는 것은 실상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아주 진기한 것만 몇 점 남겨두고 웬만한 것은 미리 다 쓸어 갔을 것이니 이제라도 그것들을 내놓지 않는다면 죄를 물어 죽이십시오. 범증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이용하여 기어코 유방을 죽이려 했다. 항우 역시 유방이 껄끄러운 존재임에는 변함이 없었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항우 는 즉시 패상으로 사람을 보내 유방을 불러오도록 했다. 그러자 장량이 이 일을 알고 한 발 먼저 신복에게 편지를 주어 유방에게 전하게 했다. 유방은 장량의 편지를 받아보고는 안심하고 홍문으로 갔다. 과연 항우는 유방에게 신문하듯 물었다. 그대가 함양에 먼저 입성했으니 진나라의 재물이 어디 있는지 모두 알고 있겠지. 조금도 숨기지 말고 짐에게 말하라. 유방은 장량이 일러준 일러준 대로 대답 했다. 신이 관중에 들어온 후로 국무의 얼메이다 보니 재물을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 일에 대해서는 장량이 잘 알고 있으니 그를 불러 물어보십시오. 항우는 즉시 장량을 불러 꾸짖듭 물었다. 진나라의 재물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지금껏 짐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대왕께서 함은하지 않으셔서 미처 고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진의 금은 보배는 효왕때부터 축적되어 시왕때에 이르러서는 그 부유함이 천하 제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왕이 죽은 후 여산의 능묘를 축조하느라 막대한 금은을 썼고 나머지 재보는 모두 무덤 속에 부장하였습니다. 또 이세 호해가 열락에 빠져 물쓰듯 낭비한 까닥에 부고는 거의 비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진의 재보는 여산의 시왕묘 안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시왕묘를 파헤쳐야겠군. 항우가 이렇게 말하자 범죽이 나섰다. 그것은 안됩니다. 시왕이 암으로 무도했다지만 제왕의 묘소를 파헤치는 것은 삼갈 일입니다. 더욱이 대왕께서 즉위하신지 며칠 안되었는데 처음 아시는 일이 묘소를 파헤치는 것이라면 후세에 이르도록 조소를 받기 쉽습니다. 시왕이 무도해서 그 죄가 하늘의 다은터에 무덤 좀 판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것이오. 하하 짐은 재물이 탐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오. 항우는 유방을 패상으로 돌려보내고 영포를 불러 시왕묘를 발굴할 준비를 서두르도록 했다. 이튿날 항우는 진이 군사 심만을 거느리고 시왕묘로 갔다. 울창한 수림은 맹수와 교룡을 감춘 듯하고 웅장하게 조각된 돌사자와 쇠로 만든 철인이 좌우로 수도 없이 늘어서 있었다. 영포는 군사들을 지휘하여 여산의 북쪽으로부터 남향에서 깊이 50척 길이 100척의 땅을 파괴했다. 공사가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땅 속에서 큰 돌문이 나타났다. 돌문에는 빗장이 질러져 있었는데 쇠망치로 빗장을 때려 부수자 중앙의 문이 열리면서 돌로 깐 큰 통로가 나타났다. 거기서 이 마장쯤 걸어 들어가니 대전 침전 등 삼궁 유권이 나타났다. 시왕의 시체가 들어있는 석관은 침전 중앙에 자리잡고 있었다. 사졸들이 침전에 들어가 시왕의 석관을 쇠망치로 때려 부수려 하자 영포가 급히 말렸다. 멈춰라! 석관을 건드리지 마라! 그 속에 있는 철포가 쏟아져 나와 여기 있는 사람이 모두 죽는다! 항우는 시왕의 시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밀한 설계와 정교한 기술에 탐복하면서 말했다. 어서 보물들만 가지고 나가자. 시왕의 시체를 꺼내 볼기라도 쳐줄 속셈이었던 항우는 쓴 입맛을 다셨다. 시왕의 침전에서는 금과 은을 합해서 69만 근 석관 주위에 장식된 보호흥만 120여 정으로 이것들을 모두 꺼내 옮기니 술에 수십 대가 가득 찼다. 금은 보아를 모두 옮기고 시왕묘를 다시 묻어버리게 한 후 항우는 영포와 함께 아방궁으로 들어가 보았다. 여산에서부터 누각과 복도가 연이어져 있었는데 길이가 300여리에 뻗쳐 있었다. 그 규모의 웅장함과 막대한 물자와 인공을 생각하니 시왕제의 복정이 떠올라 항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을 그냥 둘 순 없다. 모조리 불태워 버려라. 영포는 즉시 군사들에게 명해 아방궁의 불을 지르게 했다. 삽시간에 불기둥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쳤고 자욱한 연기가 산과 들을 뒤덮었다. 이날부터 타기 시작한 아방궁의 불은 석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한다. 홍문으로 돌아온 항우는 시왕묘에서 꺼내온 금은 보아를 풀어 장졸에게 나누어주는 한편 모든 막료들의 논공 행상에 대해 범중과 의논했다. 유방이 먼저 관중을 점령하였고 또 희왕과의 약속도 있으니 경위로 따진다면 마땅히 그를 관중왕에 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지중의 요지인 관중을 유방에게 내주기는 싫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항우에게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은 역시 유방이었다. 범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파촉은 함양에서 수천 리나 떨어진 곳으로 산세가 험준하고 길 또한 기구하여 옛날부터 죄인들을 귀양보내던 곳이었습니다. 유방을 한왕에 봉하고 그곳에 가있도록 하시되 진나라에서 항복해온 장안 사마흔 동해를 삼진왕이 봉하여 파촉에서 나오는 통로를 차단케 하십시오. 그래야만 유방은 남쪽으로는 나아갈 길이 없고 동쪽으로는 돌아갈 곳이 없어 결국 파촉당에서 늙어 죽고 말 것입니다. 범정의 말을 받아들인 항우는 즉시 군정사를 불러 각 제후와 장수들의 공로에 따라 상신토록 했다. 이리하여 유방은 한왕에 봉하여 한중의 사십일현을 장감은 옹왕에 봉하여 상진의 삼십팔현을 사마흔은 세왕에 봉하여 하진의 십팔현을 동예는 과왕에 봉하여 중진의 삼십현을 신양은 하남왕에 봉하여 하남의 십이현을 사마흔은 은왕에 봉하여 하남의 삼십이현을 영포는 구강왕에 봉하여 육합의 사십오현을 관할하게 했다. 그 다음 공호는 임강왕에 오예는 형산왕에 전하는 제북왕에 위표는 서위왕에 장인은 상산왕에 장도를 연왕에 조허른 조왕에 전행은 상제왕에 전욱은 중제왕에 정창을 한왕에 진승은 양왕에 전영은 전제왕에 전경은 전조왕에 항장은 항장은 교동왕에 항정은 춘승군에 항원은 안승군에 봉했다. 끝으로 범증을 승상으로 삼아 아브라 존칭하고 항백은 상서령에 총림회를 우삼하에 개포를 개포를 좌사마에 진평을 도위해 환초와 우자기를 각각 대장군에 한신은 집극랑에 임명했다. 이렇게 제후로부터 미관말직에 이르기까지 논공행상이 끝나자 항우는 큰 잔치를 베풀어 모든 망료들을 환대하고 천하의 공문을 돌려 이 사실을 공포했다.